여름철을 맞아 시원한 아이스커피 즐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비가 오는 날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커피를 악마의 음료라고 불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톨릭교회와 커피의 이야기를 전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 세계 평균 소비량 132잔보다 2.7배 높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이 즐겨 마시는 커피의 역사는 종교와 맞닿아 있습니다. 7세기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오메트는 고행 중 동굴에서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꿈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빨간 열매를 따먹으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고, 실제 마오메트는 커피 열매를 먹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후 커피를 몸에 담은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무슬림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커피가 교황청에 들어온 건 1615년. 성베드로 대성전이 건립된 해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검은 빛깔을 띠는 커피를 악마의 음료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맛본 클레멘스 8세 교황은 이렇게 맛있는 음료가 사탄의 것일 리 없다며 그리스도인들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세례까지 줬다고 전해지는데 아마도 축복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새하얀 우유 거품 위에 계피나 초콜릿 가루를 뿌려 마시는 커피인 카푸치노는 가톨릭 교회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카푸치노는 가톨릭 교회 수도회인 카푸치노에서 유래했습니다. 카푸치노의 수사들이 수도복 모자를 쓴 모습이 우유 거품을 쓴 커피와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수도복 색깔이 카푸치노와 비슷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커피에다가 우유를 섞을 때 그 우유가 거품 우유가 되는 거죠. 한 잔에 담길 때 색깔도 카푸치노 수도사님의 복장인 색깔이지만 모자처럼 동그랗게 컵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카푸치노 수도사님들이 쓰시는 후드나 볼록 올라오는 모자 같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덧붙이게 된 것으로 실제로 카푸치노는 수사들이 즐겨 마셨던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 터키군이 오스트리아 빈 등 동유럽을 공격했을 때 카푸치노의 수사 마르코 다비아노가 범기 도쿄 세력을 결집해 터키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터키군이 퇴각한 후 다비아노 수사는 남겨진 커피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맛이 너무 진해 커피에 크림과 꿀을 섞어 먹기 시작한 게 카푸치노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르코 다비아노 수사는 이후 성요한 바오로 이세교왕에 의해 시복됐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